xsfm입니다. p o d e r a 피부 미백의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두 번째 사연은 이태윤 씨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전화해 간단하게 스쿠터 타다가 사고당한 본인의 사고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던 분이에요? 무슨 사연이었죠? 아주 짧은 사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xsfm 관계자 여러분. 언젠가 스쿠터 타다 넘어진 사연을 보냈던 이태윤입니다. 그 사연을 보냈던 이유로 당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아버지 밑에서 인테리어를 배우기로 결정하여 지금은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일입니다. 사업자 명의는 제 이름으로 낸 관계로 바지사장이 되었지요. 많은 자식들이 이렇게 바지 일을 하고 있죠. 바지사장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잠깐만 찾아보면 안 되냐? 바지요? 아니면? 바지사장이요. 바브로는 안 잊었습니다. 국어사장에도 있는 관용국은요. 이제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 알겠는데. 그러니까 오원이 궁금한 건데. 총알바지에서 왔다라는 설이 있군요. 트라우저가 아니라 탱커군요. 탱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보내야겠다. 생각만 하다가 이제서야 보냅니다. 연애 때처럼 이 집 저 집 수리를 다니던 와중에 어느 노부부가 집주인인 건물에 테라스 같은 걸 만드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테라스 같은 걸 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아서는 뭔가 정식으로 테라스는 아닌 어떤 것이었나 보죠. 30cm짜리 옅다든가. 그럴 수 있죠. 공사 시작할 때 할머니께서 아이고 아들이랑 다니니까 듬직하겠네. 그러게요. 지금 말투 약간 공중파스러운데 뭔가 좀 더 감정을 실어봐요. 아이고 아들이랑 다니니까 듬직하겠네. 라며 아버지에게 말하셨습니다. 좋아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고양이 온 느낌이죠? 저는 또 그 칭찬 세례가 시작되나보다 생각하며 무표중한 얼굴로 짐이나 나르고 있었고요. 제게 흔히 집주인들이 말하는 칭찬 세례들은 다른 애들은 아버지랑 같이 다니고 하는 거 안 하던데 효자네 효자야부터 제 키가 185를 넘기에 듬직하겠다, 든든하겠다 등등으로 이어지는 칭찬들이죠. 하지만 제 예상을 빗나가고 제게 던져진 바로는 말 진짜 늦게 생겼다. 이었습니다. 와, 이게 참 저도 정말 인생이 언젠가 부서 다시 재밌어지기 시작한 게 늙는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늙다 보면 나도 타인한테 이런 말을 막 할 때가 올까 궁금합니다. 아니, 보통 이런 얘기도 그래도 뭐 올해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한다면 뭐 어릴 때 말 진짜 늦게 생겼다? 7살, 8살 때 이렇게 장난삼아 하는 말 물론 해서 안 되지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바디 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였습니다. 예상된 발언이 아니었기에 살짝 당황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아예. 테라스를 짓는 와중에 다른 집주인들처럼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저건 좀 버려달라 등등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자잘한 요청들은 항상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죠. 아, 그런 분들이 있군요. 네네. 아니, 제가 이제 큰 공사를 한두 번 정도 해봤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네.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단가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진행되는 측면도 있고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뭘 물어볼 때마다 공짜로 해달라고 하는군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군요. 여느 집들보다 많이 해달라고 했기에 일하는 중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혹은 더워서 그랬을지도요. 그렇죠. 여튼 공사가 끝이 났고 공사가 끝이 났으니 돈을 받아야 했죠. 공사가 끝나자마자 현찰로 준다던 할머니는 그달 말에 준다며 미뤘습니다. 가를고 공사는 10일에서 12일 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이걸 선지급을 하지 않는 것도 참 독특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100% 선지급하는 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원래 반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네네. 돈을 제때 주지 않는 거야. 이제는 그러려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짜증났습니다. 그달 말에 준다던 약속도 당연하게 그 다음 달 초가 되어도 연락이 없더군요. 이런 손님들이 있겠죠. 월초가 한참 지나고 중반쯤에 카드로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카드로 결제 받으면 부가세 받으라며 제게 카드기를 건네고 수금해오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카드기를 건네 받고 저는 그 집에 가서 결제를 하려고 했죠. 네. 카드로 하시니까 부가세 별도로 해서 132만 원이에요. 할머니. 뭐 부가세 별도 근거린 야 난 살다 살다 부가세 따르낸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다. 한국 사람들은 가끔 그럴 수는 있지만 저도. 살아있는 면세점이에요. 이 사람 뭐길래 세금을 안 냈죠? 국가유공자인가요? 그런데 민주화유공자라고 세금 안 내고 그런 거 없는데. 부가세를 안 내는 국민이 따로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질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는 와중 그 할머니는 어머어머 얘 좀 봐라 얘가 이런 면이 있네 세상에. 라며 감탄사를 외치더랍니다. 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동네가 좁아서 아버지하고 친하고 이런 거 전제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런데 또 인테리어 업자들은 또 광역 단위로 좀 다니고 하시기 때문에 꼭 지역에 얽매이진 않으셔도 되거든요. 제가 아는 거거든요. 언제 봤다고 이해가 이런 면이 있냐고 무슨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무 키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월세를 낼 때 월세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집주인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봤더니. 그럼 계약서를 확인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서를 봤더니 아직 그쪽이 월세를 올리고자시고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법도 알아보고. 계약서 보면 지금은 올리실 수가 없는데 몇 개월 있다 다시 얘기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살짝 충격을 받았나 봐요. 래퍼라매! 이런 분석 같대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인마! 아니 그러니까 편견. 래퍼 그 사람의 편견을 조롱하는 거지. 래퍼가 이런 것도 알아? 이런 식으로 접근했냐는 거죠. 자기는 이제까지 계약서 가지고 얘기하는 세입자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을 일단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고 다시 얘기하시죠. 다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교양 있는 말투로 집주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렇죠? 뭐라는 줄 알아요? 네 라고 할게요. 제가 잘 알아들으셨군요. 허락하신다면요. 감탄소를 외치더랍니다. 아버지와 통화 연결이 되고 왜 120만워만 결제하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줬고 아버지는 싸우기가 귀찮아는지 그냥 120에 해줘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카드를 건네받고 120만원 결제합니다. 할부 하실 거예요? 할부 10개월로 해줘요. 근데 몇 살이야? 라며 나이를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이게 뭐예요? 멋진 말이네요. 할부 몇 개월? 몇 살이야? 뭐라고? 너 산만큼 할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이전 현장에서 삥을 뜯으러 왔던 할머니와 너 나이가 몇이냐? 서른인데요? 서른? 내 나이가 80이야. 라며 티키타카를 주고받았기에 언짢은 표정으로 왜요? 라고 묻자. 그죠? 좋아 보이길래?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무례하네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죠? 살다가 만나는 가장 신기한 사람들의 불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좋아 보이길래. 돈을 제대로 못 받았기에 굉장히 화가 났던 저는 돈 없으면 공수하지 마시라고 일가라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렇죠. 일가를 했다면 요파시 요파시어가 아니죠. 일가라고 나오고 싶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중심이 아버지였기에 그죠. 부모님 사업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죠. 안녕히 계세요. 를 뵙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체 인터넷에서 어디서 그렇게 빨리빨리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깎아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댓글도 달아요. 맞아요. 지도로 가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알바 저런 알바를 아니하며 서비스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신념으로 군 제대 이후 서비스업 관련된 건 쳐다도 안 봤었지만 비록 바지 사장이어도 사장이란 일 자체가 매우 서비스업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일은 끊기지 않고 계속 있어서 벌어먹고는 살지만 과연 내가 이 일을 오래 할까 에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최근에는 일하면서 아버지와의 마찰도 많이 있기에 폐업 처리를 해버리고 지방 어딘가에 내려가서 아무 일이나 할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이래저래 안 좋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가장 힘을 내셔야 할 분이 이태윤 씨예요. 이태윤 씨 감사드리고요. 가족하고의 문제가 제일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가족하고 일 같이 하는 문제 저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자영업자들 많이 나오는 TV 프로그램들을 볼 때마다 왜 부부가 같은 일을 하지? 같은 곳에서?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이게 좀 처음 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행복을 위해 저게 옳은 선택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모님이면 더 괴로운 면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태윤 씨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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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